구세주다 삼토바이 진짜 구세주다 이거 아 뭐야 아 얘 확인 돌잡이 확인 돌잡이 확인 아 턱아파 아 비틀즈 부작용 나만 겪는거 아니죠 이거 아 턱아파 먹은김에 좀 더 뭐야 안에 사람이 있어 뭐야 뭐야 돌잡기 전에 굴림보 잡히겠는데 이거 돌잡이 곤총은 제외 곤총은 제외 곤총은 제외 곤총은 제외 제가 볼때 저는 좀 될놈이기 때문에 돌잡이도 바로 엠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제가 볼때 저는 좀 될놈이기 때문에 돌잡이도 바로 엠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이크로 오지 하하하 히힛 흠흠 히힛 히힛 권총 제외 느그 16은 상향기념으로 노인정리 네 근데 여러분 양심선언 해드릴까요 여러분? 양심선언? 솔직히 이거부터 봤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진짜 내다 빼오라고? 빼오자 요거디 요거디 하하 하하 사실 우리도 봤는데 그냥 있으려니 양심이 그러긴 했어 킁킁 다 봤었지 솔직히 대부분 봤을걸? 하하 하하 야 이XXXXX 어떻게 산다 어 산다 산다 후 후 맞았어 뭐야 하하하하하하 맞았어 머리 맞았으면 아프겠는데? 너 차비 뭐 쏴봤자 뭐 우진데 뭐 덕배 우지구나 오케이 뛰어온다 안죽는다고 이거 맞고? 어 이거 내가 아까 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거 아니야 팔각중에 있던거 내가 죽인 사람 잡고 죽인 사람 피해잖아 아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어 배있다 왜 세우는데? 뭔데 왜 세우는데 갑자기 여기서? 끝에도 배있어요 아 색깔 없애야겠다 좀 안보이게 다녀야겠다 어 근데 지금 알았는데 가방이 좀 깜찍하네요 제가 지금 봤는데 아 잠깐만 차와가지고 저거 뺏기는거 아니겠지? 아 저 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진짜 감사해요 아 배 뺏긴거 같은데 왜 세우는데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 덕배 밖에 없다고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간다고? 뭐 있어 저기 나 봄대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봄대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봄대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잠시만 나 살 수 있어 이거? 이거 내가 아니야 포기할 수 없지 할 수 있어 날 믿어 뭐 저 살 수 있나 이거? 보급 파워용 이었어요? 아 보급 가능이네 미션이 그럼 뭐해 보급이 아니라 죽을거 같은데 지금 지나가다 하늘만 죽겠는데 나? 와 리얼 고난과 역경이다 와 띄어서 내리겠지 무서워서 안 해 띄어서 내리겠다 된다! 아 안되네 하.. 제발 저 집 안틀려있어 제발 문 안 열렸어 일단 제발 나 진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제발 그러지마 나 웬만하면 제발이라는 소리 안한다 일류통 먹어 필요할거야 연막 그래 내 몸이라도 가려야지 못때리게끔 3배울 필요없어 아니 왜 붕대도 안주던데 아 구상 나왔다 오케이 아 구상 쓰긴 좀 아까운데 어 그렇지 역시 아까울땐 붕대 1등 하시겠네 나와 지금 이거 보고 지금 1등 하시겠네 하고 피치운거 보고 내가 이거 기다렸지 어 여기서 2툰까지 나온다고? 이거 설마? 설마 라는 말에 혹시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뭐 좀 묵어야지요 잠시만 뭐 하나 먹을까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 그렇다면 동생한테 카드 좀 주고 오겠습니다 1월의 도가 안였는데 강제킹전 자산 되겠는데 고급은 어디간거야? 아니 저 뺐으면 인정? 어? 돌아오겠다 근데 너무 잘 박으시던데 근데?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덕배야 좋았어 이거 보급총 가능 이것도 포함됩니까? 혹시? 보급총 가능에 포함됩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보급총 포함이면 이거 되잖아 맞지? 긴장 어? 저거 뭐지? 탄이라도 없잖아 아니 아 이 무슨 미쳤다 엿답이다 돌아가서 팔려먹는다 이정도면 큰그림인데 물음표 형 설계사 부업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설계사가 아니라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어 아 근데 오탄이 너무 없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엿답이 있는게 엿답이 쾌삭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한방입니다 괴장이 몸소 보여주시네요 컴맨 컴맨 맞았어요 안 돼 아 세웠다 맞았는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내 눈 아 내 눈 아 너는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손에 어디갔지? 저기에 있네 아 삼각반에 한번 안주면 보니까 여기 없다고 6명인데? 아 쟤도 장갑반에 저희 둘이 다 싸워보겠습니다 일단 기가 맥히버리네 히히히킬 히히히킬 빠밤 와 이걸 치킨 방대 와 와 미쳤다 와 에탑 개사기 와 근데 여러분 상압이라서 나한테 버틴 사람들이 좀 있는 거지 그거 없었으면 저 핏핏 다 쓰러졌을 거야 우와 흥 유 야 흥귤리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